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대문 구청장 이성헌입니다. 다른에 비하여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과 함께 어느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에는 바쁜 일상을 잠시 잊으시고 보름달 같은 풍성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구는 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행복 200%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웃음으로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고향 찾아가시는 길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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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